앞서 들으신 것처럼 부산은 오늘 밤까지 3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록 사실상 부산은 장마철이 끝나겠고 앞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빗줄개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비가 오고 있고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부산 금정구에는 여전히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부산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부산 가덕도에는 84.5mm, 금정구에도 8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30에서 70mm의 비가 오늘 밤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5도, 양산과 합천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로 부산은 사실상 장마철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당장 목요일 부산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앞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